안녕하세요. 건설전문세무사 장수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국민주택공사의 부가세 면세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단독주택의 경우 어떻게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법에서는 주택법상 국민주택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면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법상 국민주택이란 어떤 건지 정의를 살펴보면요. 수도권과 읍면 지역의 경우가 일단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주택법상 국민주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의해서 건설업을 등록을 한 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대해서만 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 면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과세 대상이라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한계동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가리켜서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등기를 띄워보면 지분 등기가 되어 있고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종전에는 등기 여부에 따라서 별도 세대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고 판정이 되다가 이게 불합리하다고 지적이 되어서 현재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 면적이 수도권 85제곱미터 읍면지역 100제곱미터 이하인지만을 따져서 과세 면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다시 한번 가구당 전용 면적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 이하이고 한계동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각 세대별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은 다가구 주택과 다르게 세대별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당 전용 면적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수도권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면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경우인데요. 다중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좀 낯설 수가 있죠.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계층 이하인 주택을 다중주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한 세대당 또는 한 가구당 전용 면적 이런 개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의 동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국민주택에 해당이 된다라면은 면세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면세 기타사항을 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을 건축하는 자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거나 공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하도급,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모두 국민주택 관련한 건설 용역은 면세가 되는 것이며 발주자로부터 자재를 인도받아 건설 용역을 제공하거나 노무 용역만을 하도급 받아 제공하는 경우도 역시 면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모델하우스 등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면세 대상에 해당이 되고 있고 특이한 점은 국민주택 철거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이지만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라는 점 좀 특이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리모델링 건설 용역도 역시 면세 대상이며 건축사법 등에 의한 국민주택 설계 용역 즉 공사가 아닌 설계 용역 등도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큰 원칙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등록한 자의 건설 용역만이 면세 대상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면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